5명이서 일렬로 이러고 있으면 누구 사이로 들어가는가? 아빠는 내 사이로 못 들어가는데요? 제 사이로 못 들어가는데요? 마이크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이리와 아빠한테 와봐 여기 있다가 좋아하는 아빠 다이 사이로 이렇게 터널놀이 하는 거야? 터널놀이 아까처럼 준비 시작하면 왜 거기 있는 건데? 여기 있잖아요 나보다 니노를 더 좋아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다면 잠깐만 두 명 가자 두 명 나까지 엎어가는 걸로 빌려와 유구야 빌려와 빌려와 분명히 내 아이디언데 이거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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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ย Xia 어? assim ㅈち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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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어? 어? 왜 왜? 우지 마지마. 나 속옷. 아빠는 그 게임이에요. 날돌. 게임 그냥 재미 내가 모든 팀을 다 뵐게 진행해 간 떨려서 못 살겠네 팀이 육은, 육은 팀으로 저희 다 쑤니까 진 팀은 치킨을 쏘는 걸로 치킨, 나 배가 배고파치겠다 배가 배가 배고파치 내가 배가 배고파치니까 치킨을 쏘는 걸로 치킨이고 나발이고 게임을 무슨 게임을 할 텐데 게임을 무슨 게임을 할 텐데 게임을 뭐 일단 육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난이도가 게임이 무슨 게임을 할 텐데 육은이는 지금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걸 하면 안 돼 많은 게임을 하면 안 돼 태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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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레인저 발차기 배 Za 트랜이 бой 유구를 도 survive 태빈이 그대 고기 고기를 피곤 아 야. 로그 나im 하개 22. 네 진짜 では番手は